지난해 7월 국내 정부는 DC형과 IRP 가입자 대상으로 디폴드 옵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디폴드 옵션은 미리 정해놓은 곳에 적립금이 자동으로 투자되게 하는 제도에요. 퇴직연금 계좌 적립금에 아무런 운용 지시가 없이 2주가 지나게 되면 사전에 지정해놓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이 수익률 연 1-3%대에 머무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된 것을 막고 노후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서 도입된거에요.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디폴드 옵션 상품에 들어온 적립금 12조 5,520억원 중에 89%가 거의 다죠. 예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는 초저위험 상품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어요. 디폴트 옵션 제도가 안착이 된 미국, 영국 등은 한국과 달리 예적금 상품을 고를 수가 없어요. 다 주식이죠. 이것이 바로 두 나라의 연금 수익률이 연 8%, 9%, 10%에 달한 비결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규모가 113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고스피 지수가 3% 오르는 동안 미국, 일본 등의 주요국 증시가 10% 이상 뛰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니까 해외 주식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전체 해외 주식 보관액이 838억 2,308만 달러, 약 113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로 개인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의 해외 증시의 투자한 금액이 100조 원을 훨씬 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해외 주식 보관액이 731억 달러, 약 98조 원 정도였는데 두 달 만에 15%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해외 증시에 눈을 돌린 것은 고스피보다 주요국 증시의 상승세가 더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올 1분기만 보면 고스피 상승률이 3.4%에 그쳤어요. 그런데 미국의 S&P500과 나스닥은 1분기 3개월 동안에 10% 이상으로 훨씬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중동지역 위기감 고조로 미국 증시가 요즘에 하락세를 탄 가운데 소학개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를 이루는 말이죠. 소학개미들이 3배 레버리지 ETF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최근 하락장에 이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소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이 상위 5개 종목 중에 2개, 3배 레버리지 ETF였어요. 이 기간 해외 주식의 순매수 1위가 SOXL 1억 227만 달러 하나로 우리 돈으로 약 1410억 원어처를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테슬라가 877억 원입니다. 2등. 이건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이지만 지난 한 달 동안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SOXL이에요. 반도체주 상승시에 3배 2가 아닙니까? 반도체주의 조정을 받으니까 반등을 기대하면서 적극 매수에 나섰는데 계속 더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레버리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SOXL의 손실이 16%에 달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55.32달러 최고치였어요. 이 최고가 대비 현재가 30.79달러, 55달러가 30달러로 떨어져서 한 달여 만에 44%나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것은 제롬 파울 미국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한 역량도 컸습니다. 또 여기에 요즘에 반도체 슈퍼을로 불리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의 실적 부진 소식에 대만 반도체 회사 TSMC의 연간 실적 전망치 하향 조준까지 겹치면서 특히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S&P500 지수가 최고치 대비 5.5% 하락을 했는데 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거에 딱 3배 16.6%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분기 동안은 많이 올랐지만 2분기의 첫 달인 4월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식시장을 주도를 해왔던 빅테크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가 과열 논란에 휩싸이고 고금리 기조도 지속되니까 주식에서 차익을 실현한 뒤에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미국의 대형 연기금들이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정부와 지방정부기금 등이 주식에서 사모펀드, 국채, 회사채 등으로 투자금을 전환하는 머니무브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미국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은 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주식에서 사모펀드와 회사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캘리포스는 지난 3월 포드폴리오 내 주식 투자 비중을 기존 42%에서 37%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스는 사모펀드와 회사채 투자를 통해서 향후 20년간 매년 7에서 8%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관 등을 위해서 2,600억 달러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뉴욕주의 공동퇴직기금은 최근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의 비중을 47%에서 39%로 줄였습니다. 또 800억 달러 규모인 알래스카 영국 기금도 주식 비중을 줄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의 36%였던 주식을 2025년까지 32%로 줄일 방침입니다. 이렇게 세 기금 모두 지난해 말 미국 내 영기금 주식 투자 비중 평균치 51.3%를 밑도는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영기금이 올해 3,250억 달러치에 주식을 매강할 것이라고 출안했습니다. 지난해 기관 투자가의 주식 매각 대금은 1,910억 달러로 짓게 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가가 주식시장을 떠나는 요인으로 요즘에 불안정성을 꼽았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점차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덕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증시가 과열됐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S&P500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평균값 약 24배에 육박했습니다. 5년 평균치 2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규정상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영기금들이 주식 투자 수익을 포기하고 채권시장의 눈을 돌렸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영기금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미국 증시가 약사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1분기 지난달 말까지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1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최고점 대비 5.5%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국중앙은행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식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수익을 지속을raum을 최장만 받습니다. 이산 지수, 나스 Alexis, 나스닥 지수, 나스닥 시켜놔 drill.